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돈, 금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막혀있는 돈, 돈줄 좀 뚫어가는 방법 제가 이번 시간에 하나만 아래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, 주부들도 요즘은 마찬가지실 거예요. 금전이 탁 막히는 경우 그것만큼 빡빡하고 인생 답답할 데가 없습니다.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동전, 천원짜리 하나라든지 지폐라든지 한 번쯤은 인생 사시면서 다 한 번은 이렇게 저희가 돈을 주었을 적에 기분 좋죠. 아 오늘 재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재수 받은 돈 빨리 써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. 왜냐하면 재수 좋다고 잡은 돈이 빨리 써라고 왜? 재수 좋으면 가지고 있어야지. 하지만 이 돈을 빨리 써버려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게 보면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 돈이 별로 좋지 않은 돈입니다.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돈의 기운을 막는 격이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나가서 길거리에 벌어져 있는 돈들은 그냥 무심결에 흘리세요. 죽지 마시고요. 돈에도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기운이 돌고 돌아야지 순탄하게 돌아야지만 돈도 막히는 경우가 없을 텐데 대부분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막히지 않는 경우는 거진 없거든요. 근데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이 막히면 답답하시거든요. 제가 그 비방을 가르쳐 드리면 주위에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부잣집 분들 있죠. 급하게 조금이라도 틀리세요. 그러면 그 집에 그 돈의 큰 기운을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 막힌 기운을 조금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안 그러시면 나의 주위에는 그런 분이 아예 없다. 부잣집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막힌 금전의 운을 좀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그리고 그 돈의 기운들이 돌고 도는데 그게 막힌 기운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힌 기운이 있다 보면 또 뚫리는 기운도 있고 그리고 뚫리는 기운이 있으면 또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돌고 도는 게 돈이거든요. 그래서 왜 돈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요. 지금 막힌 운을 갖다가 조금 뚫어서 나가시는 것도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꼭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. 분명히 부잣집에 그 돈을 잠깐이라도 빌려 쓰신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금전 운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불로라도 그 돈을 갖다가 조금 쓰고 돌려주고 쓰고 돌려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막힌 금전 운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해가지고 그 금전을 좀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